자 그러면 이제 2차시를 시작하겠습니다 1차시에서 우리가 디자인의 전체적인 어떤 개념이라든가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는데요 그럼 이제 이걸 실제로 구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. 자 그럼 지금 2차시부터 특히 이제 여러분께서 많이 쓰시는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실제로 구현하는 방법들을 제가 이제 여러가지 텍스트라든가 도용이라든가 차트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번째 차시에서는 이제 그 중에서 첫번째인 그 텍스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텍스트 디자인 하는걸 우리가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 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 타이포 그래픽 디자인의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보기 좋게 강의 교환을 좀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부터 제가 시연을 통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